첫번째 섹션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섹션 오른발 앞으로 walk walk 스케이트 스텝 오른발 슬라이드로 스케이트 스케이트 썸바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랑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랑 리커버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2 스테일러 4분의 1턴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비하인드 왼발 together 오른발 forward stand 힐 바운스 업 다운 업 다운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포인 together 오른발 사이드 포인 together 왼발 사이드 포인 together 사이드 포인 카운트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3 젤드박스 스텝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사이드 포워드 스텝 킥볼 체인지 오른발 킥 4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셔프 스텝 오른발 포워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포워드 스텝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7 8 섹션 4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5 5 5 5 5 6 8 카운트 가겠습니다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두 번의 리스타트가 있는데요 2월 하고 6월 16 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있습니다 16 카운트 가겠습니다 16 카운트 가겠습니다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4 5 5 5 5 6 5 6 10 12